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안철수 연설 중에 자리를 떤 김종인, 어색한 동거 이어지나, 3월 25일자 서울경제신문에는 구경우 기자가 쓴 현장참관기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상단을 장식한 한 장의 사진이 상자의 눈길을 끕니다. 김남균 기자가 찍은 사진은 연설 중인 안철수 후보를 외면하고 그냥 자리를 떨려고 하는 그런 김종인 우연장의 모습이 정확하게 표착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월 25일 날 목요일 서울덕수궁 대학문 앞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퇴장하려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류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가 찍은 사진 하단에 있는 사진 설명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유세 연설이 끝난 시점에 국민의당 점프가 아닌 회색 정장을 입고 유세차에 올랐다.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반갑게 악수를 한 뒤에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화해를 하는 듯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국민의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악수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기사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마이크를 잡자 김종인 위원장이 곧바로 몸을 돌려 퇴장을 시도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퇴장을 만류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1분여 동안 유세차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원 유세를 경청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고개를 돌리면서 곧바로 유세차에서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돼 있고 또 김남균 기자, 서울경제신문의 기자가 외면하는 장면을 잘 포착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면서 참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울경제신문 또 한겨레신문, 뉴스완 등이 모두 이 사실을 보도했고 또 국민의힘의 그런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인 오른손인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면서 결국은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판단드렸습니다. 그 밖에 중앙지는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194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1세가 되죠. 안철수 대표가 196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1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살이란 것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많은 그런 언론인들이 예의주시하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살다 보면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쪽에서는 아하지만 항상 저쪽에는 어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또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경선을 거쳐서 어렵게 단일을 했고 또 어렵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대내외 잘게 포장해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대성적 견지에서 불협함이 외부로 새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할 나이고 그 나이가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또 비대위원장의 마무리 과정이 보궐선거를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사진 설명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제 입에는 정말 나이값을 이렇게들 못해서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두고 뭐 일률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좀 어떤 분들은 경직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달관하듯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세월을 거꾸로 사는 분들도 덜어 만나게 됩니다. 마치 독불장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얼굴에 크게 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이. 얼굴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냥 얼굴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절대로 옳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함께 성숙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와 함께 더 옹고집이고 더 편협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에서 민속학을 하셨던 돌아가신 김열규 교수님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표현했는데 노년에 관한 그런 책에서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될 다섯 가지 또 반드시 권해야 될 다섯 가지를 노년의 오검, 노년의 오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노년의 오검 가운데서 네 번째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노탐을 부리지 말아라. 이거는 식욕도 포함되지만 자리에 대한 탐심도 될 것이고 노탐, 노인이 되면서 탐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김열규 선생이 거기에서 분명히 적어놨죠. 상대를 꼭 꺾어야 된다든지 혹은 상대에서 꼭 이겨야 된다든지 상대가 내 밑으로 와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가 마다 떨어지지 않으면 타인이 볼 때 굉장히 까탈스러운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정말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제 눈에는 해그머니 싸움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자주 보이고 그런 경우는 그냥 노탐, 노인의 탐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볼 때 상대가 자기의 눈에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그런 부분을 슬쩍 가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80일 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 나이에서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 차이가 내는 40대나 이런 사람들하고 견해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견주려 하거나 다툴려 하거나 꼭 그 사람을 꺾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거의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10년,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상대방을 가능하면 간대하게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슬쩍 그냥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참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안철수 대표가 노력하는 그런 와중에 어제도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안철수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더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을 쓰면 사람은 생긴 대로 살다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적이나 내면 세계의 심적 상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20년 정도 연차가 나는 사람을 한참 지금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노력하는데 꼭 라디오 방송에 가가지고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좀 가려야 될 때인 거죠. 선거 끝나고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건 관계없는 거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에 관해 인간 댐댐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냥 그날 유세차에서 몇 분 정도 조금 더 서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맞추고 나서 악수하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고. 그럼 그 공이 다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돌아가겠습니까? 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역시 나이가 드신 분이 참 후덕하다 관대하다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조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방송에 담았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